완전 맛있어. 고기야, 고기. 고기. 잠깐만, 잠깐만. 사우러 간다. 일단 가더라도 먹을 거야. 이거 힘들게 발견 하나 해도 형이. 어디서. 여기 교환, 저기 라인이 있잖아요. 무슨 맛이야? 고기. 우와, 맛이네요. 여기 와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우와, 달아. 이만한 문어발 있잖아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인데 물에 데친 오징어 뭐지? 반건조예요. 그거 같아. 콩트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로. 반건조 오징어, 전복 맛도 있는 것 같고 씹어서 넘기는 그 순간 딱 느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다, 나는.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조금씩 먹으니까 더 감질맛 나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그걸 나눠 먹으니까 또 잡고 싶어요. 진짜 아직 덜 달한 거예요. 진짜요? 더 크다고요? 형님. 갔다 올게요. 여기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내가 어제 발견한 데는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발견했거든. 왜냐하면 거기가 깊으니까 부위를 하나만. 둘이. 나는 거기를 cuts다. 나는 거기가 생겼다. 하나 남아 하나 남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병만 영춘 불러. 잠깐만 시켜봐줄게 어이구야, 어이구야. 공장이야! 하지마! 왜 이렇게 왔어! 정만이 형! 정만이 형! 빨리 빨리! 정만이 형! 정만이 형! 빨리 빨리! 어디 있어? 나! 잡았어? 아니 형님, 여기 바로 앞에 있어 형님. 형님! 형님, 사방에서 들어오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형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바یا navy 쟤 밑 part 여기 good 뻬とう아 저기 저기 들어와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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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